네 안녕하세요. 골닷컴의 임영수 기자입니다. 이제 피파가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을 개최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. 원래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가 될지 안 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피파에서 일단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세웠고요. 비슷한 맥락으로 발롱도르라고 이제 또 다른 정말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발롱도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취소가 됐지만 피파는 그래도 이제 시상식을 온라인으로라도 좀 강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쳐서 최근에 이제 아마 이틀 전이었죠.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이었는데 수상 후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피파가 최우수 남자 여자 선수상 그리고 포스카스상을 이제 뽑게 됐는데 그래서 피파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 이틀 전에 수상 후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. 최우수 남녀 선수상 그리고 최우수 남녀 감독상 그리고 최우수 남녀 골키퍼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카스상 후보를 공개를 했습니다. 이 중에서 포스카스상의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12월이었죠. 벌리를 상대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던 그 장면이 포스카스상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 이제 시즌 베스트 골에 선정되기도 했던 골이었는데 이번에 그 피파 시상식이 개최가 좀 불투명해서 손흥민 선수가 아프스카스상에 도전을 못하는 건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제 시상식이 열리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포스카스상 이제 희망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첼시 위민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도 여자 최우수 선수상 이제 후보로 오른 상황이고요. 한번 저희가 이제 피파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또 이제 팬투표를 통해서 이제 수상자를 가리게 되는데 아 또 재미있는 소식이 심사위원의 우리 또 자랑스러운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 전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위상을 높이는 이번 피파 시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 이제 피파 어워즈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좀 가상으로 투표를 해볼까 해요. 저도 뭐 기자이긴 하지만 한 명의 축구팬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팬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뭐 최근에 마라도나 레전드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메인에 마라도나가 있는 모습이고요. 피파 베스트 어워즈를 들어가면 자 여기에 수상 후보들이 나와 있고 여자 선수상에 이제 지소연 선수의 이름이 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자 이제 팬투표가 피파 홈페이지에서 유럽 시간으로 12월 9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0일 오전 7시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일단 먼저 최우수 남자 선수상에 한번 좀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에 앞서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회원 가입 절차가 되게 좀 귀찮을 수가 있긴 해요.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 연동해서 해도 되고 저는 제 이메일을 한번 넣어서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회원 가입을 마쳤고요.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. 일단 먼저 최우수 남자 선수부터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. 아 이게 1, 2, 3 순위를 정하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저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좀 마음이 가네요. 먼저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1순위로 꼽고 레반도프스키가 또 최근에 저희 골닷컴이 진행했던 골 50에서도 또 남자 부분 1위를 차지했던 선수였죠. 2위는 메시 선수도 있고 데브라이너 선수도 좀 마음이 가는데 일단 저는 2위는 데브라이너 선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13골 20도음으로 맹활약을 펼쳤던 그리고 3위는 새로운 우리 형이죠. 이제 메시 선수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컨펌을 하고 네 투표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네요. 피파에서 그리고 최우수 여자 선수도 좀 한번 해봐야죠. 또 우리나라에 지소연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퍼닐하더라는 선수가 있는데요. 이제 이 선수가 퍼닐하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골 50에서 여자 부분 1위를 차지했었고 이 선수가 활약을 펼쳤던 볼프스부르크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첼시 위민팀으로 이적을 해서 지소연 선수와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지소연 선수를 1위로 한번 뽑아볼게요. 왜냐하면 한국인인데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2위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퍼닐하더 선수 뽑아보도록 하고 3위가 고민인데요. 3위는 일단 이 독일 선수 제니퍼 마루잔 선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최우수 감독상인데요. 이제 또 참 쟁쟁한 감독들이 많습니다. 제가 보면 바이룸미넨의 트레블을 이끌었던 한스 디터플릭 감독도 있고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세비아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훈렌 로페테기 감독 그리고 레알마드리드 라리가 우승을 차지할 때 팀을 지휘했던 진에딘 지단 감독이 있는데 그리고 또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격을 이끌었던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도 있고요. 일단 트레블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큰 점수를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플립 감독 1순위로 꼽아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롭 감독을 되게 좋아합니다. 제가 예전에 독일 살 때 도르트문트 경기를 많이 보러 갔었는데 그 당시에 클롭 감독이 감독이었고 좀 리버풀로 떠나면서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이 있는데 클롭 감독 2순위로 한번 꼽아보고요. 3위가 좀 고민입니다. 비엘사 감독이 워낙에 아시다시피 좀 색깔이 뚜렷한 감독이고 리즈가 16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이끌었던 사례가 있었고 물론 지금 비엘사 감독이 이거 피파 최우수 감독의 후보에 꼽힐 만한 수준의 감독이냐 라는 걸 두고 좀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도 저는 비엘사 감독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감독이라 생각을 해서 3위로 뽑아보겠습니다. 자 이제 포스카스상 한번 좀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는데 포스카스상이 전문가 투표 비중이 50%고 펜투표 비중이 50%예요. 그래서 펜투표도 비중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뭐랄까 국내 축구 팬들의 화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위해서라면 후보들이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뭐랄까 유력 후보로 꼽히는 게 손흥민 선수의 골이랑 수아레스 선수가 힐킥으로 마무리했던 그것도 참 멋지게 넣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드벨 잘치 브로크를 좋아하는 팀인데 예전에 황인찬 선수가 있어서 유누조비치 선수가 코너킥 넘어오는 거를 그대로 발리 슈팅으로 때려서 넣었던 것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었고요.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선수가 어떤 골을 넣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는 저작권 때문에 한번 눌러보진 않을 거고요. 손흥민 선수 골에 저는 1위로 투표를 하겠고 뭐 어쩌면 뭐랄까 팬심을 떠나서 충분히 자격 있는 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아마 많은 영국 축구 레전드들 그리고 많이 극찬을 했었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골에 또 꼽히기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고 2위는 수아레스 선수 뽑아보도록 하고 또 이 안드레피엘의 진약 선수가 넣었던 것도 되게 멋있게 들어갔는데 이 선수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잘치부르크의 윤호조비치 선수 중에서 저는 윤호조비치 선수의 3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가 투표는 여기까지 해봤고요. 투표는 유럽 시간으로 12월 9일 오후 밤 11시 59분까지고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0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피파 시상식은 12월 17일이고요.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왔는데 아마 유럽 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한국 시간으로는 하루 늦은 12월 18일 오전 아니면 새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포스카스 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팬 투표 비중이 50%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축구 팬들의 그런 화력이 있어야 손흥민 선수의 수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한번 어떻게 투표하는지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로 모의 투표도 실제 투표도 한번 해봤었고요.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